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에 저희가 오디오 초보자 여러분들께 꼭 아셨으면 참고하셨으면 하는 정보 그 정보 중에서 좀 더 중요한 정보들을 심화 학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공간에 따른 스피커 사이즈 선택법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평수별 그리고 방의 사이즈별 스피커 사이즈 선택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디오를 사용할 공간이 아파트 거실인 경우 그리고 한 3평 정도의 방인 경우 개인 서재 침실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스피커를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스피커의 종류라는 것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스피커의 부피 그리고 스피커에 탑재되어 있는 우퍼 유닛의 사이즈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커를 선택을 하실 때 스피커의 사이즈는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그 기준은 가장 쉽게는 이제 일단 좀 작은 사이즈는 북셀프형 스피커 좀 큰 사이즈는 톨버형 스피커 이렇게 이제 가장 크기는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스피커의 이제 절대적인 부피와 함께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우퍼 유닛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제 소리의 스케일감이라든지 소리의 저음의 양감 저음의 양감이라는 것은 스피커 부피와 우퍼 유닛의 사이즈 그리고 우퍼 유닛의 개수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피커는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세 가지 음질 성향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깔끔하고 단정한 음 골격감과 밀도감이 있는 중립적인 음 그리고 풍성하고 당당하며 깊이 있는 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공간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느냐 공간은 똑같더라도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저음이 많은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냥 중립적인 음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음이 많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공간이 똑같더라도 어떤 음을 좋아하고 어떤 음을 만드냐에 따라서 또 스피커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향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대부분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나는 중립적인 음을 좋아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의외로 실제적으로 음악을 음질을 들어보면 나는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보편적으로 정상적이며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중립적인 음을 좋아해 나는 밸런스가 좋고 밀도감도 좋고 해석력이 좋으면서 중립적인 음을 나름 좋아해 균형 잡힌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음질을 들어보면은 좀 지나치게 저음이 많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저음이 아예 없는 아주 앙상하게 이제 중고음만 나오는 음을 좋아하시는 분도 의외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구분을 해서 경험을 갖춰가면서 경험을 해보면서 정확하게 저희가 접근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평대 거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음이 제한된 깔끔한 음을 위해서는 굳이 톨보이 스피커가 아니어도 되며 톨보이 스피커의 경우 6인치 더블 우퍼 이상을 넘지 않는 슬림한 톨보이 스피커가 유리하다 그리고 바로 그냥 옆에 것도 읽어볼게요 저음이 좋은 브랜드라면 5.25인치 더블이라도 괜찮으며 6인치 더블 구성 혹은 6.5인치가 넘어가면 확실하다 그리고 저음이 풍성한 쪽 풍만하고 깊이가 있는 느낌을 위해서는 6.5인치 더블 우퍼 이상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취향에 따라서 6인치 더블을 넘지 말아라 라고 이쪽은 되어 있고요 여기는 5.25인치 저음이 많은 스피커의 경우 5.25인치 더블도 괜찮지만 6인치가 넘어가면 확실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아예 여기서는 6.5인치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1인치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인치 정도 그러니까 일단은 거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거실이라는 것은 방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아파트의 구조는 거실 공간이 있고 그 옆에 부엌 공간이 있잖아요 부엌 공간하고 밀폐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같은 공간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평대 아파트 거실이라고 해봤자 진짜 좁은 데는 한 3.5평 정도인 거실도 있고요 33평이 넘어가더라도 실제 거실의 공간은 5.5평으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아파트 아파트 그 저 이제 저 평면도를 그려놓은 거를 보면은 실질적인 33평 아파트 거실의 평수는 5.5평 정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이제 복도 공간이 있고 이동하는 공간이 있고 그 옆에 또 부엌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딱 사실상 뚫려 있기 때문에 뚫려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밀폐되어 있는 방 공간보다는 훨씬 더 넓은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작은 북쉘프 스피커를 거실에서 사용했을 때는 사실상 중점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북쉘프 스피커를 쓰면서도 거실에서 좋은 음질을 만들 수는 있어요 무조건 포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북쉘프 스피커를 거실에서 쓰면서 좋은 음을 만들려면 앰프가 아주 좋아야 돼요 앰프가 그냥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아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피커 가격보다 앰프 가격이 더 비싸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말 초보자 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 내가 앰프를 샀는데 내가 100만원짜리 스피커에다가 100만원짜리 앰프를 샀는데 100만원짜리 앰프 내가 되게 신뢰하고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앰프 되게 좋은 앰프라고 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앰프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앰프로 무조건 좋은 음질이 확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제품이라는 것은 싸서 좋은 제품도 있지만은 싸면서 아무리 좋아도 그 기준치가 안 되는 제품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거실에서 북시로프 스피커로 또랑또랑하면서도 깔끔 단정하면서도 소리에 이미징과 골격감이 잘 갖춰진 음을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앰프가 스피커를 압도를 해야 돼요 지배를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만 북시로프 스피커로 거실에서 골격감까지 좋은 중립적인 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실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톨보이 스피커를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모르시고 넓은 곳에서 너무 작은 스피커를 사용하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톨보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통의 울림에서 나오는 소리의 풍부함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중저음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앰프가 약해도 중립적인 소리를 만드는 데는 여유롭고 평탄한 음을 만드는 데는 오히려 더 유리해요 근데 이제 대신에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스피커는 사용을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6인치 전후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0평대 이상으로 가볼게요 30평대 이상이 되면은 이제 깔끔한 음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6인치에서 6.5인치 우퍼가 탑재된 스피커가 적당하다고 나오죠 그리고 20평대 거실보다 우퍼윗이 1인치가량 커지면서 앰프에 투자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립적인 음으라면은 통울림이 있으면서 저음이 많은 브랜드라면은 6인치 더블 구성도 나쁘지 않다 통울림을 줄이면서 단단한 저음을 내는 스피커라면 6.5인치 더블 구성 정도가 적당하다 이쯤 되면 앰프가 제법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스피커만 큰 거를 산다고 해서 중저음의 질감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저음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저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많이만 나온다고 해서 저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음도 어느 정도 소리에 저음이 응집이 돼야 되고요 저음의 형태와 밀도 저음의 질감 저음에도 해상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저음의 해상력 밀도 단단함 탄력 텐션 저음에 치고 빠지는 스피드 이런 것까지 그리고 탄력을 통한 근사함 이런 것까지도 다 확보가 되기 위해서는 스피커만 저음을 많이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앰프로 어느 정도 잡아줘야 돼요 앰프로 밀고 당기고 그리고 잡아주고 눌러주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앰프도 중요해진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33평하고 47평은 적지 않은 차이죠 33평과 47평은 적지 않은 차이다 10평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3평 아파트면은 한 6.5인치 더블 정도 구성이면은 웬만하면은 좋은 소리가 만들어져요 메이저 스피커 브랜드의 플래그십 기종들이 8인치 더블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많이 있죠 그런 스피커들이 근데 8인치 더블이면은 이제 대형급 거의 대형급 스피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은 앰프를 잘 물려도 33평 아파트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이제 유명한 스피커를 구매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유명한 브랜드의 플래그십 기종을 구매하시는 건 좋은데 공간이 넓지 않은 곳에서는 8인치 더블은 만만치가 않다 감당이 감당이 가능하시겠어요 그걸 생각하시고 댐벼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한 43평만 넘어가도 33평하고는 공간 차이가 이제 꽤 나죠 제법 나죠 그리고 이제 47평 정도 되면 훨씬 더 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 6.5인치가 미니멈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7.1인치 그리고 8인치까지도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그 정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47평 이상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47평 이상 때가 되고 50평 때가 되면은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50평 때가 넘어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60평이 넘는 아파트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80평이 넘는 아파트까지는 뭐 예외사항으로 두도록 하시자고요 예 그리고 80평이 넘어가면은 거실이 2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실 사이즈는 50평대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50평 53평 정도만 가보더라도 33평에 비하면은 거의 운동장이더만요 예 그래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깔끔한 음을 좋아하시는 분들 저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면 6.5인치 구성으로도 버틸만하다 표현이 재밌죠 버틸만하다 버틸만하다라는 것은 굳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들어줄만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굳이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꼭 버티고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냥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들어줄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만 앰프가 중요해진다 앰프로 중재음의 밀도와 응집력을 보완해 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중재음이 과도하게 부실해지게 된다 저음이 좋은 스피커라면 6.5인치 더블 정도도 좋겠지만 앰프에 투자를 하면서 스피커 사이즈도 1인치 정도씩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자 1인치 정도씩 저음의 우퍼 유닛의 우퍼 유닛의 사이즈를 1인치 정도씩 조정을 해보라는 것은 한 47평 40평대에서는 6.5인치 더블 정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에요 6.5인치 더블 정도도 꽤 들을만 합니다 버틸만 하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정정을 좀 하자면 꽤 들을만 합니다 6.5인치 더블 스피커에 앰프만 잘 쓰시면 거의 충분할 정도로 꽤 들을만 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53평 57평 뭐 이렇게 이제 50평대로 넘어가게 되면 6.5인치가 6.5인치가 저음이 그다지 좋다라는 느낌은 이제 좀 덜 들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제 소리에 골격감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게 우리가 중고음을 또랑또랑하게 듣고 싶어도 저음이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저음이 너무 허전해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중고음을 또랑또랑하고 정확하고 이미징을 뚜렷하게 듣고 싶어도 그 소리에 그 두께감이 얇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벼워지게 돼요 소리의 밀도가 가벼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6.5인치 더블 정도는 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중고음도 더 또랑또랑하게 재생이 된다 그리고 중간 영역 때 그러니까 중립적인 음을 만들 때는 6.5인치 정도는 갖춰야 된다 무조건 그리고 힘 좋은 앰프가 거의 필수가 된다 힘 좋은 앰프를 매칭할 자신이 없다면 무조건 저음 좋은 스피커를 스피커나 큰 스피커를 선택해라 골격감과 밀도감은 앰프의 성능이 필수다 7.1인치 더블이나 8인치 정도까지도 도전해볼 만하다 이제 집이 50평대가 되면은요 엄청 넓잖아요 넓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소파를 뒀는데 소파 뒷공간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스피커에서 소파까지의 거리가 한 5m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뒷공간까지 합치면은 뒷공간이 7m 8m까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다니면서 재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저저저 단면도를 봐도 그렇게 나오고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그러면은 8인치 급까지도 도전해볼 만하고요 어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좀 풍성한 음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이제 모든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괴짝형 15인치급 괴짝형도 가능해지고 제가 먼저 설명드렸듯이 통울림이 많은 괴짝형 스피커들은 오히려 큰 스피커도 좋은 음이 어 이제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왜 그러면은 그 저음이 뭔가 과격하게 이렇게 딱 때리는 저음이 아니다 보니까 그윽하게 저음을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풍성한 음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8인치에서 10인치 구성인데 한국의 환경에서는 스피커가 무겁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스피커가 무겁다면이 현대적인 하이엔드 스피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8인치 더블 구성이나 10인치급까지 도전해 볼 만하다 통울림을 이용하는 괴짝형이라면 10인치 이상도 권장한다 10인치 이상이라는 게 12인치에서 15인치를 말하는 겁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필수적으로 8인치 더블 정도가 돼야 돼요 아니면 10인치가 넘어가야 됩니다 50평대가 넘어가면요 앰프의 성능도 필수예요 이 정도 스피커가 되면 앰프의 성능이 떨어지면 오히려 저음이 너무 풀어져 버려가지고 질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앰프의 투자를 많이 하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나는 음악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집중해가면서 이렇게 오디오적인 쾌감을 논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까다로운 사람이기 보다는 무슨 카페 같은데 갔을 때 카페 같은데 갔을 때 소리가 이렇게 너울너울 나오는 부드러우면서도 그윽하게 나오는 중후한 소리 그런 소리를 내가 좋아한다 너무 내가 정확한 소리를 들으려고 타이트하고 정확한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그렇게 내가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울림이 있으면서 괴짝형이면서 큰 대형급 괴짝 스피커 거기에다가 음 소형 진공간 앰프를 물려도 소리가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이제 통울림을 통해가지고 각 대역대의 소리를 이제 각 대역대의 소리를 은근히 앰프가 약해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앰프의 비용을 좀 낮추고 싶을 경우에는 너무 이제 하이엔드급 이제 무겁고 간력한 스피커는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제 그쪽도 도전을 해볼 만 합니다만은 그런 스피커를 들이는 순간 앞으로 앰프 바꿈지를 두세 번은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감안하시면 되고요 부담없이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스피커를 사세요 더 큰 괴짝형 스피커 그러면서 통울림이 있는 스피커들 그러면서 거기에 좀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는 중립적인 성향에 감미롭고 중립적인 성향의 소리를 내는 앰프를 매칭하면 은근히 좋은 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방으로 이제 방은 이제 거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실은 부엌 공간까지 이렇게 뻥 뚫려있지만은 방은 이제 완전히 이제 3면이 다 6면이 다 밀폐가 되어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우리가 항상 거실에서만 오디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실의 문제는 또 뭐냐면요 뻥 뚫려있기 때문에 소리가 시원하게 나오는 거는 가능한데 좌우 대칭이 잘 안돼요 제가 예전에 오디오 세팅해드릴 때는 오히려 좋은 음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냥 벽 쪽으로 스피커를 배치하지 마시고 베란다 쪽으로 배치를 해라 그러면 좌우 대칭이 되니까 좌우 대칭이 되니까 그러니까 소파를 넣더라도 부엌이 뒤쪽으로 보게끔 부엌이 뒤로 가게끔 그리고 앞에가 베란다 유리가 보이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엉뚱한 배치법이죠 이제 사모님들께서 허락을 잘 안해줄 배치법이긴 합니다만은 오디오적으로는 그런 배치법이 더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파트 가정에서 그렇게 배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베란다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좌우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오디오에서 그 정도로 오디오에서 좌우 대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시는 분들 혹은 이제 그걸 모르시더라도 이제 방음을 위해서 가족분들에게 방해가 안 되기 위해서 오디오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훨씬 더 좁아지죠 근데 방의 특성을 잘 알고 오디오를 세팅을 하시면 당연히 또 거실보다 더 좋은 음질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넓은 공간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좁아지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33평 아파트 같은 경우 자기 메인 침실 안방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배제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리야 3평이에요 자리야 3평 33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3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33평 아파트 같은 경우 방이 3개잖아요 그럼 안방을 빼고 이야기하면은 이 2개의 방이 2개의 방이 3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3평이 되면 웅이 좋은 거죠 43평 47평 이렇게 되면은 이제 3평이 넘어가는 거예요 40평 때이면서 방이 3개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방이 조금 더 넓은 거고요 40평 때에서 방이 방이 4개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3.5평에서 이제 잘하면 이제 4평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안방 빼고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러면 이제 3평 미만에서 여러분들 비교적이 이제 방에서 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외의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3평에서 3평 미만의 방의 경우 그런 좀 좁은 공간에서 오디오 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부터 의외의 상황이기 때문에요 유명한 북셔프 스피커들이죠 캣프 LS50이나 다인오디오 X14 요즘은 이제 이보크라고 나오죠 이보크 시리즈라고 나옵니다 B&W CM 시리즈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 골드백 같은 스피커들조차 저음이 적지 않아서 저음이 너무 많이 들릴 수 있다 이럴 때에는 5.25인치 이하 우퍼윗이나 심지어 4인치대 우퍼윗을 탑재한 북셔프 스피커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최대한 저음보다는 중고음이 청명하고 투명하다라는 스피커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오디오 시작하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이 유명하다는 스피커를 먼저 선택을 하면서 우퍼사이즈를 안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보시면은 LS50 같은 경우가 굉장히 청명한 음을 낸다라고 잘 알려져있지만은 의외로 써보신 분들 좀 어떠신가요? 3평 미만 방에 LS50 가져가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소리에 청명함이나 투명도가 잘 안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케프 LS50이 아마 우퍼가 5.25인치일거에요 사실상 하이파이 스피커에서 5.25인치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도 내가 방에서 사용할 때는 저음이 과잉이 되는거에요 저음이 너무 두터워지는거에요 그리고 중고음이 뻗지를 못해요 저음이 더 먼저 나오느라고 저음이 더 많이 나오느라고 저음이 나오는거는 정해져 있는데 반사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반사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저음이 부스팅이 되는거에요 그래가지고 볼륨을 낮추게 되죠 저음이 일단은 많이 들리니까 볼륨을 낮추게 되죠 볼륨을 낮추는 순간 적정 볼륨이 확보가 안되서 중고음이 뻗지를 못하는거에요 중고음이 들리지를 않게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제 위주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겁니다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KF LS50이나 모니터 오디오 골드 100조차도 답답하게 들려버린다는거에요 그러니까 그 스피커를 유명한 스피커들인데 그 스피커를 사서 방에서 오디오를 하자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했던 기대했던 청명함이나 투명함이 안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이야기 또하고 한 이야기 또하고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이럴 때에는 오히려 5.25인치 이하 우퍼윗을 스피커를 사시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KF LS50이나 모니터 오디오 골드백이나 다이노디오나 BNW CM5나 이런정도의 스피커만 하더라도 큰 스피커이기 때문에 각 브랜드의 스피커 라인업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부분 작은 사이즈의 스피커가 하나 있다면 큰 사이즈의 스피커도 하나쯤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 유명 스피커 브랜드들의 라인업을 이렇게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라인업이 소형 미니 북시로프 스피커 미니 모니터 북시로프 스피커가 하나씩 있구요 그것보다 한 사이즈의 큰 것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작은 스피커하고 이 큰 스피커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나요 예를 들자면 BNW 같은 경우는 CM1이 있고 CM5가 있죠 옛날 구형입니다만 다이노디오 같은 경우에도 X14가 있었으면 X18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케프 같은 경우에도 과거 같은 경우는 Q100이 있었으면 Q300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실버 50이 있으면 실버 100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골드 50이 안나오지만은 바로 직전에 단종됐던 골드 시리즈 같은 경우 골드 50이 있으면 골드 100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방에서 오디오를 많이 합니다 방에서 그리고 방에서 음악을 많이 들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디오가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공간에다가 오디오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해외에서는 북실프 스피커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려요 국내에 비해 국내보다는 국내에서는 톨보이 스피커가 많이 팔리는데 해외에서는 모든 개인이 음악용으로 북실프 스피커들을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북실프 스피커를 자기 개인 방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의 사이즈에 비해서 그리고 이렇게 취향에 비해서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를 같은 라인업에서 두 가지씩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청량한 음 깔끔한 음을 좋아하면은 작은 사이즈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이쪽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요 작은 사이즈의 스피커와 큰 사이즈의 스피커의 실질적인 구매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다 보니까 몇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한 10만원 정도 차이 얘가 한 60만원이면 얘가 한 70만원인 경우 얘가 70만원이면 얘가 80만원인 경우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훨씬 더 큰 스피커를 10만원만 더 주면 살 수 있네 여기서 말하는 10만원이라는 것은 한 15% 차이 20% 미만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10만원 더 주고 큰 거를 사버리는 거예요 소리가 어떤 거를 떠나서 막연하게 오디오에 입문을 할 때 가격 차이가 별로 없으면 큰 스피커를 사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큰 스피커를 방에 가져가서 오디오를 세팅을 했을 때 음질이 더 엉망이여 버리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념하셔야 돼요 작은 방에서 오디오를 하실 때는 작은 방에서 오디오를 하실 때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큰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스피커를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야만 그래야만 중저음의 밸런스가 그 방에 방에 일종의 위상하고 잘 맞아가지고 반사 포인트라든지 위상하고 잘 맞아서 밸런스가 좋은 음질이 구형이 됩니다 괜히 작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각 브랜드별로 작은 사이즈의 스피커는 우퍼가 5.25인치이거나 아니면 4.25인치에서 4.5인치짜리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기로 내 방에서는 소리가 유명 북셰프 스피커를 샀는데도 소리가 좀 답답한 것 같더라 그러면은 한 4인치 때 4.5인치 전후에 우퍼가 탑재되어 있는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에 써져 있죠 가능하면 최대한 저음보다는 중고음이 청명하고 투명하다는 스피커를 선택하길 바란다 여러분들께서 리뷰를 읽으실 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맨날 좋다는 말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리뷰해 보시면은 이 스피커는 저음보다는 중고음이 더 청명하고 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품을 스피커를 선택을 하실 때 중고음이 청명하고 투명하다 그리고 중고음이 더 저음에 비해서 중고음이 더 부각된 스피커다 그런 스피커를 선택하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무난하게 방에서도 청명하고 이미징이 뚜렷하고 홀로그래픽적이고 입체감이 좋은 그리고 오디오적인 쾌감이 있는 짜릿한 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음을 줄여야 돼요 사실 그럴 때는 중립적인 음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5.25인치 우퍼가 탑재된 스피커를 그냥 중립적이고 무난하게만 매칭해줘도 좁은 방에서는 중저음의 양감이 제법 형성이 되어서 무난한 밸런스가 형성된다 6인치만 되더라도 저음이 많아진다 유명 북셀프 스피커 대부분이 중고음을 짜릿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방금 했던 이야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3평에서 3평 미만에서는 유명 스피커가 중요하지 않아요 유명 스피커의 대부분이 대부분이 5.25인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스피커를 가져와서 중립적이다라는 앰플을 물렸는데 중립적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 평가 오디오 리뷰가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단품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제품의 단품 자체는 중립적인데 그걸 내가 가져가서 사용했을 때는 중립적이지 않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3평 미만 작은 방 풍성한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6인치 때 쓰시면 됩니다 6인치 때 쓰시면 되고요 우프인치 6.5인치까지도 이제 허용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6.5인치 스피커가 예를 들어서 모니터 오디오 골드백이나 아니면 BNW CM5 CM6 그런 정도의 스피커들이 전부 다 6.5인치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풍성한 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냥 중립적인 앰프만 매칭을 해도 되게 푸근하고 부드럽고 저음도 풍성하고 푸근한 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음 좋아하시는 분들 그윽한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칭을 하시면 되겠죠 4평 내외로 가보겠습니다 4평 내외 이게 3평이나 4평이나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2.7평하고 4.5평은 제법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법 큰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한 4.5평 정도면 이제 드디어 유명한 5.25인치 우프인치 들어간 스피커들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4.5인치에서 5.25인치 우퍼가 탑재된 소형 푹스루프 스피커를 이용해 앰프나 소스기도 깔끔한 성향으로 매칭시키거나 힘으로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음을 만들 수 있다 6인치가 넘어가면 밸런스가 중저음 쪽으로 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깨끗하고 깔끔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6인치 때를 쉽게 또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깔끔한 음을 좋아하시는 경우에 중저음을 별로 안좋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6인치 넘어가는 순간 저음이 또 많아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4평 정도의 중립적인 음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6인치 때까지도 허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3평 미만에서는 6인치 때로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중립적인 음을 만들고자 할 때 제가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기보다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저희 칼럼란에서 이 표를 이제 보시면서 세세하게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략적인 의미 설명을 제가 이 영상에서는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4평 정도 수준이 되면 유명 스피커를 써보고 싶은데 이제 아까 3평 미만에서는 유명 스피커가 중요한게 아니라 작은 스피커이면서 저음이 너무 많지 않은 스피커를 선택하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유명한 스피커 유명한 북실프 스피커 중에 5인치가 넘어가는 스피커들이 대부분이에요 4인치 때 북실프 스피커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BBC 스피커가 스펙상으로는 4.5인치에요 근데 개는 4.5인치 저음이 아니에요 방에서 사용하면 거의 통울림이 좀 있다 보니까 LS3 슬러시 5A 스피커가 스펙상에는 저음 재생 대역이 70Hz로 나와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음이 너무 딱 잘려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옛날 옛날 3.5A가 그랬어요 옛날 구형 같은 경우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거 써보세요 최근 출시된 애들을 써보시면 저음이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4.5인치라고 하더라도 거의 한 5.25인치 이상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울림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중립적인 음이나 중화한 음 그리고 어느정도 장르를 가리지 않는 저음의 대응능력을 확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 6인치에서 6.5인치 급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 4.5평에서 이제 한 5평대까지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평 이상 큰 방이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좀 자르도록 하자고요 4.5평에서 한 5.5평이라고 보자고요 이게 아파트의 안방 수준이에요 아파트의 안방의 규모가 그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더 큰 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40 한 7평까지도 한 방 사이즈는 5.5평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구 들어가고 이제 큰 침대 들어가고 그리고 화장대 들어가고 어쩌고 어쩌고 하면 결국은 그 방도 그렇게 넓은 여유로운 방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5평에서 한 5.5평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때부터는 좀 정확하고 이미징이 뚜렷하고 깔끔하고 단단한 저음이 나오는 음을 만들려면 앰프의 성능이 좋아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스피커만 잘 선택했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앰프에서 어느정도 힘있게 잡아주고 골격감과 윤곽감을 만들어주고 저음이 퍼지려고 하면 그걸 모아주고 잡아주는 능력이 있는 앰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5평이 넘어가게 되면 5평이 넘어가거나 4.5평 정도 공간인데 내가 저음을 좋아해 왕성한 탄탄한 저음을 좋아한다 그때부터는 톨로보이 스피커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같으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스피커를 선택한다고 가정을 하자구요 그럼 200만원짜리 중에서도 키가 큰 톨보이 스피커가 있어요 1m가 넘는 그러면 그 스피커가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200만원이면서 되게 미니 북실프 스피커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게 더 낫겠습니까 근데 의뢰에 부피가 더 큰 스피커가 더 좋을 것 같지만 부피가 더 큰 스피커는 중점이 많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스피커예요 둘 중에 어떤게 더 고급이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모님한테 보석 하나 사준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구요 근데 가격은 똑같은데 이렇게 큰 보석이 있어요 크니까 좋을 것 같죠 근데 가격은 똑같은데 이만한 보석이 있어요 얘는 다이아몬드 에요 어떤게 더 고급 이죠 간단하죠 보석은 작은게 더 고급 인겁니다 가격이 같으면 그러니까 오디오 제품도 똑같아요 스피커가 가격이 같은데 하나는 부피가 크고 하나는 부피가 작아요 그러면 작은거는 왜 가격이 그러면 똑같냐 작은데도 불구하고 더 고급 부품이 들어간 겁니다 작은데도 더 불구하고 나무가 더 좋은게 쓰인거예요 나무에 가공을 더 잘한거예요 더 단단하고 고급 나무를 쓴겁니다 이쪽은 부피를 키우기 위해서 나무를 싼거를 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으면 부피가 작은게 더 고급 인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이즈가 커지더라도 내가 좀 그 더 중저음에는 크게 욕심이 없어요 중저음에는 크게 욕심이 없고 톨로보이 스피커가 되면은 결국은 어느정도는 저음이 약간 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최대한 깔끔한 음을 만들고 싶다 정교하고 뚜렷하고 투명한 음을 깔끔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같은 가격에는 북쉘프 스피커가 더 유리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스탠드 잘 바치고 거기에다가 좋은 앰프 쓰는게 더 유리해요 근데 5평이 넘어가면서 5평이 넘어가면서 내가 그래도 아니 그래도 내가 클래식도 듣고 재즈도 듣고 락음악 같은 것도 듣고 일반적인 대중적인 음악도 듣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저음이 좀 왕성하게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좀 풍성하게 나와주고 공간감도 좀 웅장하게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톨로보이 스피커가 6.5인치 더블 정도 들어가있는 톨보이 스피커들 그리고 우퍼 1인치 하나가 들어가있는 애들도 통울림을 이용하는 스피커들은 괜찮아요 그런 스피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5평 이상 큰방 마지막 항목을 보면 방이라고 하더라도 톨보이 스피커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권장할 수 있다 6.5인치 더블 우퍼 스피커까지는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7.1인치나 그 이상의 중대형급 스피커 8인치 이상 우퍼를 탑재한 박스형 스피커도 권장할만하다 대형급 스피커는 저음을 과도하게 강하게 제어하기보다는 적당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대형 스피커 같은 경우 저음을 적당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괴짝형 스피커 통울림이 많은 괴짝형 스피커를 말하는 너무 큰 스피커를 선택했을 때는 무조건 힘 좋은 앰프가 능사가 아니에요 적당히 저음을 풀어줘버려요 약간 평포짐하게 소프트하게 예를 들어서 솜사탕처럼 저음을 그러니까 저음을 힘있게 응집을 시켜가지고 딴딴하게 만들어가지고 힘있게 이렇게 방출을 시키면 시킬수록 방에서는 제어가 안됩니다 부밍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더 거북한 저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너무 큰 스피커에는 도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8인치 이상급의 박스형 스피커 이게 이제 BBC 모니터 스피커 브랜드들 있잖아요 하베스나 스팬더나 그람이나 뭐 이런 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8인 북시럽 약간 부피가 큰 북시럽 스피커 한 요만한 애들 이런 애들을 보고 흔히들 박스형 스피커라고 불러요 JBL 같은 경우는 JBL 4312 같은 경우 그런 애들이 박스형 스피커라고 부릅니다 근데 4312는 한 12인치 되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글로벌 메이저 브랜드들 그런 스피커 브랜드들도 보면은 라인업이 다양한 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브랜드들 보면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8인치 오퍼가 들어가 있는 스피커들이 생각보다 별로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으면서도 그런 스피커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그런 스피커들이 저음이 좀 왕성하고 풍부하고 저음이 쫙 깔리는 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스피커가 어울린다 가 아니라 공간에 맞는 스피커를 선택하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그거를 실패하는 순간 좋은 음질을 만드는 것을 이미 절반을 실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절반을 망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공간 대비 스피커의 사이즈 그리고 스피커의 저음 성향을 미리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러니까 좀 자신이 없거나 이거를 선택하는 게 좀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은 앰프를 좋은 앰프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이 없거나 그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 작은 거를 선택하세요 내가 딱 샵에 가가지고 딱 봤을 때 아 저 스피커가 좀 있어 보여 그러면 그 스피커보다 한 사이즈 작은 걸 선택하셔야 돼요 모든 스피커 브랜드들이 그 사이즈가 두 개에서 한 세 개까지는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아 8인치 더블이 와 멋있게 생겼는데 있어 보이는데 그럼 8인치 더블이 아니라 6.5인치 더블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딱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요 제가 보여드린 이 표 자료는 저희 플레인지 사이트 및 플레인지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등에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숭숭숭숭하고 넘어갔는데 좀 더 디테일한 것은 저희 사이트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그 자료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질문을 해주시거나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 아직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나라 하나님 하나 → 둘 하나 siblings 이것 둘 셋